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수일이 형 계신가요? 네 제가 보고 싶었죠 여러분? 제가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엄청 즐기고 네 에잇 뭐라고요? 네 고마워요 많이 너무 좋은데요? 그러니까 살짝 앞으로 가볼까요? 소리 질러요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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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반대편 반대편 안녕 가방이 핫한데? 그러니까요 뒤에 분들 안녕하세요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연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좋아 좋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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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 자 잠깐 진정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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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쁜 친구 진정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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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린 곡 신나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정말이신가요?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곡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에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데뷔앨범에는 시작되어 있던 클리피한 코인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클리피한 코인 다음에 저희가 연속으로 두 곡을 보여드릴텐데 음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긍감인가요 아시나요? ㅎㅎ 어 대장님 어 저희가 부탁할게 있어요 여러분 긍감인가요 Concert 노래 하이라이트 시즌에 긍감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 저희 연습해버려면 좋아요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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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ners 로그의 다 그다음에 다 그만 돌아 해 이상해 너무 차가워 진짜 거위만 안 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봤던 곳 중에 늘 목소리가 아팠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거기 볼 것 같아요 좋아요 가볼까요? Let's go Let's go Let's go